안녕하세요. 문명지입니다. 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7월에 휘성 씨와 함께 같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이고 처음 해보는 해외 공연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그럼 7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7월까지 연습 준비 많이 하고요. 휘성 씨와 함께 7월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